드디어 대기업 중에서도 손에 꼽힌다는 짤툰 컴퍼니의 최종 면접까지 오다니! 성공했다, 김신희! 이제 최종 면접만 끝나면 짤툰 컴퍼니 사원증을 목에 걸고 예쁜 동기와 시크릿한 비밀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짜잇! 근데 회장이 아싸라 그런가? 어째 얼굴들이 하나같이 홀몬어처럼 생겼냐?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보고서야? 어? 어느 나라 보고서가 이따위냐고? 저, 팀장님. 그 밑에 게 현이신 거고 그건 상무님께서 저희 팀에 맡긴 프로젝트 초안인데요. 어, 뭐라고? 스, 상무님? 으, 이걸 어쩌나? 으, 이거 붙이면 붙나? 테이프 어딨어, 테이프! 김신희, 어딨어? 아, 예, 저 여기 있습니… 저기요. 저기요. 제 면접표 주시라구요! 아… 여기요. 저… 혼자예요? 네? 아직 싱글이긴 한데…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엄마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면접 끝나면 울 엄마 차 타고 갈래요? 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아침은 드셨어요? 아니요. 아이, 아침을 드셔야지! 아침을 잘 먹어야 뇌활동이 활발해져서 면접을 잘 보죠! 아휴… 아침 그거 먹어봐야 면접 볼 때 똥만마렵지. 저기요. 그쪽한테 말한 거 아니거든요? 저도 듣고 싶어서 들은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 저는… 박동진. 저기요! 그쪽한테 말한 거 아니라고요! 저도 듣고 싶어서 들은 거 아니라고요! 아이씨! 할 일 없어요? 네. 아휴… 딱 봐도 우리 둘이 합격할 거 같은데 미리 통성명이라도 해두죠. 그쪽 이름이 뭐라고요? 아… 저는… 박동진! 에휴… 이름 하나 제대로 못 외우는 사람이 어떻게 합격하겠다고? 진짜 자꾸 끼어드시네! 저 기억력 되게 좋거든요? 맨날 오메가3는 물론이고 암기빵도 틈틈이 챙겨 먹고 시간 날 때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받는다고요! 진단도 뇌연령 테스트 5세 미만자! 다섯 살이면 한국말은 제대로 할 줄 알아요? 저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격증으로 외국 애들이랑 번역기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당신이랑 대화해주는 흑우가 있긴 해요… 번역기 없이 야동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어때서요! 실용적이잖아요! 그럼 그쪽은 뭐 갖고 있는데요? 물껍질 아트 자격증이요! 에? 무슨 그딴 게 있어요! 어맛… 면접 끝나고 소맥이나 한 잔 말까요? 물론 고기와 함께… 아니… 그딴 자격증 말고 이런 제대로 된 자격증 없어요? 전기기사? 일렉트로닉 나이트? 게임 직업이에요? 저거 봐 저거… 자격증 하나 없이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니까 전기기사가 뭔지도 모르지… 사실 장난이고 저도 간평사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감정평가사요? 어쩐지… 그 스펙으로 어떻게 최종까지 올라왔나 했네… 그런 의미로 제가 당신의 감정을 맞춰보겠습니다… 아니…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산업인용공단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 건물, 기계,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등의 유모형의 재산의 가치를 판정하는 전문 자격증 아니에요? 점집에서 주관하고 타로집에서 딴 자격증인데요… 네? 당신은 지금 당황했군요… 야! 당신은 지금 화가 났군요! 27번부터 29번 들어오세요… 에이… 면접 전에 괜히 힘만 뺐네… 그래도 박동진인가 뭔가 저놈은 잭인 것 같고… 이제 입사해서 28번님과 시크릿한 비밀 연애를 하는 일만 남았다… 28번님이 잘해야 할 텐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 없는 김신입니다! 낙성대 경영학부 시절 과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 없으며 이 밖에도 참가하는 공모점마다 대상을 놓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짤툰컴퍼니에 입사한다면 짤툰컴퍼니를 대한민국 1등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현희씨… 안녕하십니까? 어릴 적부터 짤툰컴퍼니에 입사하는 꿈을 갖고 하버드 애니메이션 경영학과를 나와 1년간 돼지니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은 인재, 성현희입니다! 제 능숙한 영어 실력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팩이 엄청나네요! 안녕하세요! 박동진입니다! 저는 저희 30년 후를 생각했을 때 30년 후에 나는 몇 살일까? 하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30년 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시점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 개소리죠?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네요… 이 친구? 아주 웃긴 친구구만! 어, 아빠! 언제부터 출근하면 돼?